농협중앙회가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집행위원회 및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집행위원회와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집행위원회에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노르웨이, 일본 등 세계 농업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대륙별, 국가별 농업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김병원 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중소농지원이 필요하다며 농기업 생산 가공품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